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떴습니다 HD 현대 떴습니다 자 여기 오늘 자기소개서 이제 한번 같이 써볼건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에다가 열심히 여기 공략을 해주십시오 자기소개서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다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생업이 있는지라 최대한 제가 지금 노력해서 해드리고 있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쯤 되면 자기소개서 요청하는 영상이나 그런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댓글이 올라오니까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유튜브에서는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영상 하단 고조등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작성 템플릿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영상 시청 후에 이거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1번 지원자님이 HD 현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 이거요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 지원 동기를 지원 동기를 말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내느냐 간단해요 HD 현대는 작기 회사가 좋은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칭찬을 해요 무슨 뭐 1위 회사다 글로벌 선사다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다 뭐 그룹 계열사가 이만큼 많다 이제 계열사별로도 뭐 여기에 1위다 뭐 이런 식으로 기업 문화가 좋다 더 가면은 이제 위에 이제 우리 왕 회장님 정지용 회장님까지 막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적힌 대로 왜 적합한지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이루고 싶은 목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올 동기가 확실한가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도 이상하게 지원 동기를 쓰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항목 2번에 기재하겠죠 그래서 이 항목에서 보여줘야 될 거는 막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시작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나는 입사 이후에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꼭 이 현대에 들어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이 현대가 가장 적합한 기업이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고 그런 활동들로 얻은 핵심 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적합하다 이런 맥락에 글이 적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적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조금 판단하셔야 되냐면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뭐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중에 어떤 업무를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대 이제 채용을 보시면은 직무 기술서 직무 설명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좀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이 이걸 보면은 기절초풍하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 만약에 내가 설계직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으면 이 설계직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최종적으로 뭘 하는지 대리급 과장급 이럴 때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요거부터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 목표를 잡죠 여러분들은 그냥 설계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적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직급이 올라가면서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업무 범위가 좁아져요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일을 이제 사원 때부터 여러 가지를 해봤으니까 보통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관리직이 되는 거죠 총괄 관리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클럽 X나 채찌 PT나 요즘 AI 잘 나와 있죠 요기에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HD 현대에 무슨 뭐 입사를 했을 때 요렇게 적으면 채찌 PT가 그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조선사 혹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이제 회사이죠 회사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 산업 분야 요걸 갖다가 적고 요기에 무슨 직무로 신입사원 입수했을 때 업무 내용 그리고 승진했을 때 업무 내용을 정리해줘 하면 기가 막히게 정리해줍니다 이해 가시죠 그냥 여기서는 신입사원은 지금 보시면은 이 설명이 거의 지금 HD 현대의 설명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 나와있는 이제 하고 비슷한데 그 사원 때는 설계직 만약에 여러분들 설계직 지원하시면 요런 것들하고 요렇게 바뀌는 거죠 과장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목표를 과장 또는 부장의 업무 하나하나 한 두개 정도 목표로 잡아가지고 요거의 전문가가 되는게 목표입니다 요렇게 이제 제시를 하면 되는거죠 그러면 얘는 좀 알아보고 왔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한 게 요기에 보시면은 과장급 업무가 설계 데이터 분석 및 최적화죠 뭘 조사하시면 되냐면 하나 더 물어봅니다 AI는 게으름을 부리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해주죠 요렇게 그럼 현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데 하니까 아 친절하게 지금 스마트 조선소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플랫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어 나는 요쪽 전문가로 예를 들면은 이제 선박 설계 데이터 분석 및 이 최적화 전문가가 되는게 목표다 근데 요거에 관해서 너희가 이런거 하고 있지 않느냐 나 관심 있다 이해 가시죠? 요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기에 보면은 요런거 링크까지 달아주죠 보통 빙이나 채집 그 빙이나 클로바엑스를 사용하면 요렇게 링크를 달아줍니다 그럼 클릭하면 요런 기사 나오죠 한번 읽어보는 거고 뭐하고 있는지 채집pt 같은 경우 AI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약만 해주고 실제 기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죠 이거 최신 기사네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 일을 잘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로 성장했을 때 이 회사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제시해줘야지 뽑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전문가로 성장하면은 요렇게 전문가가 되면은 조선사 회사는 내가 지원하는 이제 계열사 여러분들의 회사를 조선사라고 하면 안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회사는 음 정확한 명칭 말고 사업 분야 어떤 사 뭐 기 뭐 이제 조선 조선 사 뭐 요렇게 이익은 무엇인가 요렇게 물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답변해줍니다 아 설계 프로세스 개선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 향상되고 비용 절감되고 경쟁력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이 또 봐요 회사명을 제가 안 넣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회사명을 넣으면 기가 막히게 답변을 잘 안해줘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뭔지 모르겠어요 잘못 얘기하면은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요런 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민감하여 재변적이고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지기 싫습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업명으로 검색하지 말고 요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기에서 조사해보니까 리스크는 뭐야? 라고 했는데 보통 HD 현대가 조선업 아니냐 조선업이면 경기침체 경쟁심화 요게 문제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선업계가 경기침체 경쟁심화에 빠져있다는 근거와 근황을 알려줘 하면요 요렇게 이거는 똑같이 현대도 겪고 있는 문제겠죠 수조량 감소, 중국 조선사의 약진, 인력 부족 요런 거 그래서 요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서 요렇게 플롯을 짜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적합한 이유는 저의 목표에 따라서 저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할 자신도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 이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영향을 키워왔습니다 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미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 현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기여할 거고 미래도 기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요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요 제가 적합한 이유는 제가 핵심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업무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 목표도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가 요건데 요거에 이제 요걸 갖다가 내가 전문가로 성장하면은 현대에는 요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아주십시오 제 핵심 영향을 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히나 뛰어난 영향은 요겁니다 여러분들 설계 특히나 하시는 분들은 요거죠 요거 지금 각 계열사별로 쓰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툴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 능력이나 활용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걸 적으시면 좋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입사 후에 역할이 이 부분 들어간 게 좋습니다 이 현대 들어가서 설계직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조사했던 거죠 지금 너희 요런 위기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요거 지금 요걸로 극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요렇게 어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냥 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 요건 또 항목 2번에서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간결하게 적으면 돼요 음 그래서 현재는 요렇게 기여하고 앞으로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해가죠? 지금 당장 이제 기여할 수 있고 나중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십시오 요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항목 2번 가볼게요 항목 2번이 이제 항목 1번은 약간 예고편이었고 항목 2번이 직무 역량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과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목 1, 2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 지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네 아 그렇지 이런 목표라면은 우리 회사 들어와야지 그리고 야 계획도 꽤 많이 알아보고 지금 계획이 확실한데 요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 항목 자체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식 기술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제 회사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필요 역량을 이해하고 있고 계획이 확실한가 구체적인가 요걸 갖다가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작성 전략을 이뤘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현재 보유 역량을 부여주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분량으로 따졌을 때 3분의 2 정도는 현재 보유 역량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향후 역량 개발 계획 정도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개조식으로 적어도 되고요 할 말이 많으면 둘 다 개조식이 유리합니다 보고서 형태로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의 이거는 이제 현재 보유 역량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에 딱 눈이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글자 수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현재 보유 역량은 개조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향후 역량 개발 계획은 이제 그 서술식으로 쓰는 여론 방식을 선택해도 됩니다 뭐 둘 다 개조식으로 써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정량 정성 지표 모두 기재합니다 그 말은 즉슨 위에서 이력서에 자격증하고 교육상 이런 거 다 적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목표와 보유한 역량의 핵심 키워드를 일단 먼저 요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을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HD 현대 방향에 따라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떤 역량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요렇게 목표 제시해야 되겠죠 아까 항목 1번하고 똑같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저는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 핵심 능력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두 가지 한 정도 한 가지나 두 가지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고 요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늘상 정리하는 거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격증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떤 과목의 교육들 관련 과목들 이 설계 툴과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받았고 성적 잘 받은 거는 뭐 요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 뭐 어떤 거 배웠다 요런 거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경험으로 요런 거 해봤다 특히나 툴 사용해 보신 분들은 툴 이름을 정확하게 설계직 같은 경우 요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요렇게 하면 되고 요까지 적으면 안 되죠 보통 여러분들이 요기까지만 적어요 요기까지 적는 게 아니라 위의 것들을 통해서 뭘 습득했다 요런 능력을 습득했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다 까지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음 보는 제품을 파는데 요거 사십시오 하고 샀는데 아 사나요? 안 사잖아요 요거 어떻게 쓰셔야 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본 제품을 이거 똑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요런 거 직무 능력을 표기하실 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절대로 서술이든 개조식이든 어떤 능력을 습득했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 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뭐죠? 그 다음 내용이 목표에 따라서 제가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회사의 방향성하고도 상관이 있다 너희 지금 요런 거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요런 능력이 필요하다 요런 능력이 필요하다 뭐 조선설계 데이터 분석이나 국제표준이나 뭐 요런 거에 이제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 능력이나 개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 방향성에 필요한 역량 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겠다 요거죠 요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좋냐면 앞으로 할 것이라고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현재 따고 있는 자격증이나 교육상이나 요런 게 있으면 요렇게 적을 수 있어요 현재 뭐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그냥 뭐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과 이미 하고 있는 사람 누가 더 평가를 높이 받을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성장해서 기여하겠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아이크가 아이템» kalau 눈을 감고 알겠습니다 5 5 6 6 9 9